뭔가 좋은데 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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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것 같은데 맨 마지막 거 오! 예예예 그니까 아니에요 기념으로 아빠한테 선물 받은 이거 한번 까볼게 응 아 좋은 거 나왔으면 좋겠다 나도 조가 일주일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아빠가 선물해 준 거지 다섯 팩이네 까볼게 응 첫 번째 팩 제발 좋은 거 나와라 어 이거랑 자 첫 번째 팩 두 번째 팩 자 두 번째 팩은 진짜 좋은 거 좀 나와라 하아 홀로그램이 좋은 거에요? 어 홀로그램은 좋은 거야 오 홀로그램이 나와라 오우 홀로그램 응 두 번째 팩은 홀로그램 한 개 다 세 팩 아 제발 세 팩 째는데 좋은 거 좀 더 이 등급이 있어가지고 응 저게 아까 홀로그램이 레이어네 레이어네 좋은 거 나왔어? 어 중복 나왔다 처음으로 또 중복? 어 나중에 이제 트레이드해? 오케이 아 제발 토팩 남았는데 그냥 행운을 빈다 제발 제발 아 제발 너 오늘 운 좋은 날 근데 이제 마지막 아 제발 아이템 왜 홀로 이번엔 제가 홀로 쿠파드 좀 홀로 이번엔 솔로그램 쿠파드 좀 나왔어요 뭔가 좋은데? 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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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거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어 맨 마지막 거 느낌적은 좋구나 맨 마지막 거 오! 하하하하 대박 오 멋지다 이게 무슨 카드야 정호야? 블루미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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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드가 나왔어? 홀로그램? 그리고 뭐야 진드빈이? 플리플레이어 와 마지막에 대박이 나왔어 하 대박 우와 우와 야 주인공은 역시 마지막에 나온다더니 진짜 매송은 마지막에 트리플레이어가 나왔어 블루미스트 정리를 해볼게 아빠 응 오늘 뽑은 아주 따끈따끈한 팀 트리플레이어 블루미스트 응 대박이다 대박이다 해당